선생님, 그 손목에 차신 시계에 이거 우리 바꿔 차시죠. 그런데 김구가 어휴, 이 사람아, 그 좋은 시계 차고 가게. 아니요, 제 시계는 이제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뜨거운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. 그냥 너가 이러한 것도 좀igare. 니lee This is what I redu